동대문구는 연말까지 무료 전기안전점검과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. 대상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보호시설, 경로당, 어린이집 등 관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으로 총 455개소를 직접 방문해 시행합니다. 이번 전기안전점검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는 24명의 직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들입니다. 봉사자들은 노후전선을 비롯한 램프 불량 등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전기사고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사항은 시설물관리자와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입니다.